이거 요즘 근황이 어떨까? 요즘 근황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? 가볼까? 근데 이거는 진짜 국민적인 게임이어서 엘리팡이 다음으로 잘 된 게 쿠키런 그리고 모드의 마블일 거야 야 근데 뭐야? 원래 나 야구 봤다 4번 타자 그... 턱돌이 밖에 없었는데 성장 코스 뭐야 니캐 아니야? 내 랜드마크 도착시 55분 확률로 앞뒤 내꺼 끌어댕기 이게 무슨 개소리야? 이걸 그냥 준다고? 플레이에 필요한 기본 대기 얘들아 이거야 상대 지역 조타 79%로 내 기회야? 야 이게 기본 팩이라고? 상대가 내 지역 조타시 40% 추가 징수 건물 속에 건설 시 30% 원으로 건물지 이동 미친 이게 뭔 게임이야? 게임을 하러 가볼까? 나오네요 어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러면 개 열받네? 자 가볼게요 야! 오 구다 구다 오오오오 빨레! 이 새개 뭐냐? 출발지로 보험화생서? 이 개심 뭔 개소리야?? 뭐야 왜 출발지로 이동 랜드마크가 왜 되는거야?? 어 카드다 오랜만이다 카드다 지역주 랜드마크를 건설할 지역을 랜드마크를 또 건설해? 뭔 개소... 뭐야? 자 이건 뭐지? 상은행 지역 조직 30% 확률을 통행료 면제해야 한다고? 이분 개소리야? 나이스! 뭐야 왜 왜 왜 왜 내가 이런 곳에? 어 어 나는 왜 왜 뭐지? 어 나 나니? 아 이거 오랜만이다 아 튕겼어요 뭐죠? 야 나 왔다 어 나 왔어 어 나 잘하고 있네? 나 잘하고 있네? 개꿀 오니 무슨? 나니? 아이씨 아잇 잘못했다 잘못했다 출발지 이동 왜? 나 출발지 했는데 출발지 이동을 이게 무슨 일이고 그렇지! 오 왜 한 번 더 가 집에? 미친 뭐야? 아니 왜 미친! 미친! 야 3.900만원이야 와 나이스 아 재밌다 일단 화면 가릴게요 자 해볼게요 재밌는데? 어 누구 왔다 어떤 서바 새끼냐? 하하하하 모두의 밥을 야! 아 뭐야? 그러지! 어 공짜 날먹할게 하하하하 씨발 이걸 방어해? 양아치네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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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멈춰 야 멈춰 야 너 멈춰봐 너 움직이지 말아봐 아니 저게 왜 게임이 튕겨 야 장난하냐? 어? 어 그래 똑똑한 나야 고맙다 어 프라하 좋지 어 프라하 먹고 싶다 됐다 됐다 개소바 새끼야 흐느링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야 개빵 하하하하 진짜 아니 왜 자꾸 저기 나와 아아 진짜 기다려봐 야 기다려 멈춰라 어 나 나 돈 왜케 많아? 아 노육시 어 잠깐만 아자 69만원? 나 무인도가 있네? 어허 다행이다 나가지마 다행이야 어 멘탈 통행력 어른데 야 발봐봐 발봐봐 와 이거라면 한다고? 나 안나가 아 미친 어 두바이다 나이스 하하하하 야 300만원이야 나이스 미친 어 어서오고 안바볼게 아악 어 사용해요 사용 사용 호 인수 를 하지 말자 어 하하 뭐할 자식아 갈게 11위 호 호 호 뽀뽀뽀뽀뽀 야 들어와봐 넌 뒤졌다 더블 아 더블이야 어 두바이 왜 가라고 했어? 아 안 터졌어? 잠깐만 천 1600만원 1600만원? 이럴 수가 이길 수 있었는데 어떤 씹새끼냐 나와 어떤 새끼야 어떤 개쏘 새끼냐 전화 빡친다 어 좋아 아 이거는 이거밖에 안되는구나 오 오 오 오 오 우와 뭐야? 미쳤는데 오 나 뭐야 나 죽건 개쩍 상대방이 느끼지 않을까 지금? 왜? 논이 안돼 아 보너스 게임 가면 슈발 이거 게임이 튕긴다고 아 느낌 좋았는데 쭈대 뭔데 아 쓰레기일 거야 태풍을 발사시 건물 파괴 뭐 존나 죽었다 존나 건방지네 내 지역을 밀어보네 뭐 뭐 뭔 말이야 내 지역 순간이동 왜 랜덤 마크가 왜 왜 뭔가 제자리 한 번 더 이동 미친 거 아니야? 제자리 제자리 띔띠기 간다고? 아 씹 하하하 아 이게 왜 와사비 만두가 대체 뭔데 이 개쌤 뭔데 왜 와사비 만두가 튀어나오는 거야 갑자기 아 한 번 밟아라 너 한 번 크게 밟아 존댄다 와 이걸 넘어간다고? 아니 왜 씹 이거 아 오 뭐 개같은 게임이야 뭐냐 왜 왜 소율권이 넘어가는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데 끝까지 봐 끝까지 가면 내가 이겨 끝까지 가면 내가 이겨 내 땅 아니야? 내 땅이잖아 비둣방울이 뭔데 이 씨발 비둣방울이 뭔데 그게 뭔데 왜 졌냐고 내 턴에서 자 가볼게요 재밌긴 한데 아니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정도면 재밌는데 귀엽네 블루 선승은 뭐야 뭐야 비켜라 어 형 간다 형 뺏을게 건설의 지역을 아니 무슨 나 파츠신전 나니 하하 봤냐 이 소바세꺄 형 바로 랜드마크 뚫다 지워버렸다 11 오호 다행이다 블록상순 시작 뭐야 11 오 니케 씨발 승리해 빵댕기 오케이 아 그만해 너 이제 니케와서 그냥 빵댕기 엔딩 가자 벽을 올리자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아 오 뭐야 올리면 좋은 거 나쁜 거야 오 아 씹 아 이럴게 아 아 이제 알았다 알았어여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빵댕기 니케 간다 너 죽었다 어 돌아와봐 돌아와봐 어 돌아와봐 신전 밟아라 나의 아 승리해 여신 니케 이 자식아 어 야 돈 많은 얘만 들어와 진짜 거짓말 않고 돈 많은 얘만 와 돈 많은 얘만 와 아 아 돈 없잖아 딱 본지가 거지 이름이네 아 나가 돈 없잖아 돈 많은 얘만 오라고 돈 얘들 어 아 이거 프렌치밥을 하냐 어 죄송합니다 제가 깝쳤네요 왜 아 열반데 저거 어 아니 나 넘어갈 수 있어 왜 하냐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넘어갔다 어 이 소바새끼야 넌 뒤졌다고 보면 된다 어 블록 상승 어 어 너 좋됐다 소바새끼야 어 나이스 아 맞다 아하하 아 맞다 아하 아 맞다 아 여러분들 아 맞다 어 아 아 아 아 너랑 안 해 자 마판 갑니다 아 뭐야 좆밥이잖아 아 아 아이씨 좆밥이랑 하기 싫은데 아이씨 아 뭐야 쌉 좆밥이네 아 적당히 해라 아 아 왜 자꾸 이런 것만 받는 거야 나이 땅에 받은 도와요 도쿄 가자 아 아 아이 땅이 좀 노른자 아 아 아 주사위 컨트롤 좀 하라고 아니 왜 저거 나만 튕겨 다 튕기는 거죠 저거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잘 있다 내꺼 휴 어 다행이다 어 도와요 좋아 좋아 야 야 할폭탄 나도 있어 수발 어 어 어 너 왔다 어 딱 보니까 너는 너는 와서 밟아가지고 그냥 코니를 아는 거다 야 나 더블이야 아 나 지금 중요하다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나 돈이 많아진 건가 자 너 도쿄 오면 코니 난다 깊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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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통행이 점점 올라가는데 아 개빡치네 진짜 뭐야 이야 에 아 야 아 이런 f 어 너도 로마 밟아 와 이거 전기 에라 이거 Grande SS 2200만원 발리 가 고리 탈 wound être owego Mos 아하하하하 2.800만원! 야! 야이 씨발 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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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저게! 개씹 개씹 쪼! 쪼! 뻔이네요! 야! 니 뭐했니? 좋아! 프라하! 냅다! 봐봐! 개소바 새X야 도끼만 기다리고 있다 야이씨! 이XX 일부러? 진짜 개가 내... 아! 그만 좀 가라고! 진짜! 거기 일부러! 오! 아니 없었네요 왜? Director's App Courtney & OK ㅋㅋㅋㅋㅋ 쪼! 안하구요? 똥만irs 게임 안나구요?? 재미가있었다... 시작했을 구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